자 오늘의 용의자 빌리 3명이서 왔어 자 각자 이름이랑 그룹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지? 네 안녕하세요 빌리의 몬수아입니다 저는 그룹에서 메인 래퍼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빌리에서 빌리 수연입니다 저는 빌리에서 메인보컬과 리드 댄서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빌리 션입니다 저는 그룹에서 냥냥몽냥을 맡고 있습니다 뭘 맡고 있다고? 냥냥몽냥 냥냥몽냥이 뭐야? 냥냥몽냥 모르세요? 애교인가? 네 그렇습니다 냥냥몽냥 음 귀엽구만 자 오늘 나온 이유? 오늘 나온 이유는 저희 빌리의 매력을 많은 사람들께 전파하고자 그리고 저희 이번에 나온 싱글 앨범 스노이 나이트를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신곡 스노이 나이트의 컨셉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겨울 시즌송입니다 아 시즌송 눈 오는 밤에 먹고 싶은 최애 야식 메뉴 자 하나씩 얘기해볼까? 아 션 션 떡볶이 떡볶이 수현 수현 갈비탕 야식을 갈비탕으로? 야 수아 수아 회 특이하다 자 오늘의 빌리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추적 30번 11월에 데뷔한 따끈따가 신인 걸고루 빌리입니다 정식으로 인사 좀 부탁할게요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빌리뷰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왜 빌리로 졌는지 이상하게 저 느낌이 좀 특이하긴 한데 약간 남성그룹의 느낌이 나요 빌리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졌는지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추적자성 빌리 브리핑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음악 줘버리세요 2021년 11월 11일 가요계의 첫 발을 내딛은 걸그룹 빌리 윤종신 사단 미스틱 스토리의 첫 걸그룹으로 정식 데뷔 전부터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시은 스키 샨 수현 하람 문수와 하루나 일곱 멤버 전원의 비주얼 실력 매력이 완벽한 다재다능 신인 아이돌 데뷔곡 링링 링바이링으로 주목받자마자 2020년 12월 14일 스페셜 윈터송 스노윈 나이트로 초고속 컴백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벌써 800만비를 돌파 미스터리하고 유니크한 빌리만의 세계관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할 준비를 마친 대세 신인 걸그룹 그림은 바로 빌리 와우 빌리를 아까부터 계속 궁금한 느낌이 그거예요 왜 빌리라고 졌는지 약간 남성적인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빌리 엘리엇이라는 뮤지컬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제 생각이 좀 그런건지 빌리는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돈을 빌려서 낸 그룹인가요? 아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빌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내면의 자아 우리들의 삐사이드를 아름답고 당당하게 표현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좋은 음악을 하겠다라는 포부도 담겨 있습니다 좋은 뜻이죠 상당히 세계관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름이어서 그래서 그랬지만 뭔지 알겠는데 그건 나중에 짓고 나서 약간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맞춘 이름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빌리 엘리엇 이름을 지켜낸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렇죠 아무래도 빌리 엘리엇도 그렇고 뭔가 좋은 이름이어서 그런게 아닌가 저희는 빌리라고 들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빌리 엘리엇 뮤지컬의 그 주인공 영화 주인공이잖아요 그 친구가 진짜 본인이 좋아하는 그 발레를 남자의 발레리노의 그 모습을 그려낸 거잖아요 근데 완전 불굴해 본인의 하고자 하는 꿈을 당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 그것도 너무 맞는 거고 근데 여기 보니까 윤종시 씨가 가수 빌리 조엘의 팬이라고 해서 빌리라고 지은 건 아닌가요? 어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원래 다른 후보들이 있잖아 이름이 보면 후보들도 저희가 뭔가 있었다고는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멤버들 이제 이름은 이거야 빌리야? 네 그렇구나 빌리가 한일 다국적 걸급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나머지 멤버들까지 해석하면 일본 멤버가 좀 있나 모양이에요? 네 치키랑 하루나 씨가 두 명이 이제 일본에서 왔고 나머지가 한국 멤버입니다 다섯 명이 한국 멤버고 총 멤버가 그러면 몇 명이죠? 일곱 명입니다 일곱 명이고 네 멤버도 다른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줘봐요 못 오신 멤버들도 일단 저희 시윤이는요 시윤? 저희 그룹의 메인댄서고 시윤이랑 치키가 메인댄서예요 둘 다 춤을 엄청 잘 추고 시윤이는 걔가 되게 키가 크고 비율이 좋은 친구고 항상 밝은 에너지가 뿜뿜합니다 치키는 치키만의 되게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웃기기도 하고 발랄하고 엄청 귀엽고 엄청 귀여워 치키는? 네 엄청 귀여워요 하람 언니는 저희 그룹 메인 보컬인데 노래를 진짜 너무 잘 불러요 음색이 아주 그냥 좋습니다 완전체를 빨리 봤으면 좋겠군요 하루나는? 저희 하루나는 이제 저희 그룹의 막내 멤버인데 진짜 귀여워요 그냥 정말 귀여운 그 자체에요 아 그래? 치키도 귀엽다며 치키도 귀여운데 둘이 약간 다른 귀여움의 매력이 있어요 아 그랬구나 빨리 완전체를 보고 싶네요 네 보고 싶습니다 곧 컬투쇼에서 완전체 라이브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룹에서 우리 션만 네 예명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저랑 수현 언니가 이제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제가 션이라는 이름을 원래 이름이 뭐예요 션은? 저는 김수연이고 수연이고 수현이고 네 수현 헷갈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름을 양보했어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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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현이 시현 어 맞아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어 그렇게 된 거구나 어 빌리 세계관을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미스터리 출입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빌리 러브라는 소녀의 실종사건이 주제가 됐다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어 일단 이게 저희가 데뷔 전에 데뷔 트레일러를 보시면은 저희 이게 저희 빌리라는 스펠링이 B-I-L-L-I인데 L이 세 개가 있습니다 아 L이 세 개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이라는 숫자가 저희에게 되게 중요한 숫자인데 그래서 11월 11일 날 데뷔했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B-11 라이라고 비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1일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말 라이를 라이 거짓말을 친다라는 이야기를 또 담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이런 세계관은? 회사에서 네 미스틱 최고 미스틱 최고 미스틱 윤정신씨가 어느정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이 그룹에 대해서? 저희 데뷔하기 전부터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도 하자 이렇게 해서 직접 저희를 만나고 싶어 하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저희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런 자리 직접 마련할 정도로 너무 관심도 가져주시고 최근에 저희가 다같이 미스틱 패밀리로 라이브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너무 잘 챙겨주시고 사랑합니다 어때요? 그 데뷔를 하고 연습생 시절이고 데뷔를 준비하고 그때 이제 막 데뷔 전과 데뷔 후에 이제 막 활동을 하면서의 느낌은 어떤 것 같아요 현실감 좀 느껴집니까? 미션 아 저는 사실은 대면으로 아직 팬분들을 만나뵌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뭔가 음악방송을 제가 나온 음악방송을 볼 때나 이렇게 평소에 자주 듣고 많이 들었거든요 컬투쇼도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본인이 듣고 보던 방송에 본인이 나가고 하면 너무 신기해요 대면으로 팬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저랑 제일 가까이 붙어있잖아요 지금 지금 실감이 안 나요 그렇죠? 생각보다 머리가 커요? 아니요 머리는 생각보다 작으시고 생각보다 작으시고 아니 너무 목소리가 좋으셔서 너무 좋으세요 아이고 목소리야 뭐 생각보다 작다는 것은 생각은 엄청 컸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컬투쇼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수연이? 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수연이 타면서도 엄마 라디오를 진짜 많이 듣고 좋은 가정에서 자라셨군요 네 맞습니다 컬투쇼를 틀어줬다는 건 엄마가 참 아주 자식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진짜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너무 좋아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수연 네 션의 어머니 나이 여쭤봐도 돼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올해 54 오 54 네 신넷 누님이시네요 네 안부 좀 전해주시고요 네 근데 11이란 11이란 그 숫자에 큰 어떤 세계관도 포함이 돼 있고 네 관심이 있어서 혹시 광고도 노린 게 아니냐고 지금 방송놈들이 물어보네요 11번 땡 슬쩍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11번 땡 서당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빌리입니다 네 빌리는 시비를 사랑합니다 11번 땡 11번 땡 아니 뭐 어떤 렌트 업체 이런 거 광고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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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 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든지 빌릴 때는 빌리 뭐 이러면서 이렇게 빌리도 빌리도 자 신곡 홍보 해볼게요 스노이 나이트 어떤 노래입니까? 홍보 한번 가열차게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이번 디지털 싱글 스노이 나이트은 이제 정말 지루한 크리스마스인데 저희가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저희 일곱 명이 너무 지루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스노우볼을 발견을 한 거예요 스노우볼? 네 근데 그 볼을 보다가 저희가 빨려들어가요 스노우볼 속으로 갑자기 그 속에 무의식 세계와 상상과 꿈과 그런 세계에서 판타지네 판타지 어 네 맞아요 그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담은 곡이고요 저희 앞으로 저희 무의식 세계나 꿈 상상을 다룬 곡의 시초이기도 해가지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스노이 나이트 뮤직비디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벌써 800만 뷰가 넘어갔다니까 네 또 많은 사랑받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해외 팬들이 벌써 많이 팬덤이 형성이 된 모양이에요 응 빌리브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안무를 좀 보도록 할까요 스노이 나이트 스노이 나이트 스노이 나이트 뭔가 이렇게 반짝일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네 맞습니다 볼을 스노우볼을 의미하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손가락을 만들고 네 노래 어떤 부분에 나오는 안무인지 후렴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안무를 보여줄 거예요 다 같이 한 번 해볼까요 노래도 불러야 되니까 아 그러면 제가 노래를 부를게요 둘이 같이 추겠습니다 네 오케이 5, 6, 7, 8 I'll shake it snow in night 내 작은 밀키웨이 작은 밀키웨이 네 밀키웨이 스노이 나이트 이렇게 눈 내리는 눈 내리는 네 눈 내리는 아 목소리 좋다 수연 아 감사합니다 역시 역시 자 일단 그러면 그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죠 여러분들도 한 번 판타지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빌리의 신곡 스노이 나이트 듣고 올게요 자 이제 우리 심층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빌리가 데뷔한 지 두 달이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노래랑 할 때 얘기했지만 이 스튜디오의 길을 좀 많이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엄청난 그룹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아이돌 그룹들 또 엄청난 선배들 또 배우들 이런 분들이 왔다 가신 곳이기 때문에 본인도 분명히 어떤 좋은 길을 발산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션씨가 중간에 합류를 하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요? 션 양이? 어떻게 다 갑자기 중간에 들어왔지? 제가 이제 프로그램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나갔었는데 프로그램이 끝나고 스노이 나이트 앨범부터 같이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기존 멤버에서 네 회사에서 어? 션이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결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수연 양의 생각은 어때요? 저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완전체가 된 거구나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2주차 활동 때 링 바이 링에서 합류를 했고요 네 션 양이 얼마 전에 끝난 엠넷 서바이벌 그룹 아까 걸그룹 서바이벌에서 걸스 플래닛 999에 9등까지 데뷔를 했네요 아 9등까지 데뷔를 했는데 아쉽게 10등을 했구나 네 한 끗 차이로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눈만 딱 봤을 때는 네 예전에 그 누구 소희 아 아 언더걸스의 약간 그 눈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또 이제 소희 선배님은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을 텐데 아 그랬어요? 들어봤구나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시음 엑소의 시우미 선배님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눈빛이 좀 있네요 느낌이 아 감사합니다 약간 고양이상 느낌이 있어요 고양이상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 양양이를 해서 얼굴은 뭔가 고양이 같은데 제 성격은 강아지 같아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양양몽냥 수현양이 배우로 알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을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인기 웹드라마 에이틴의 여보람녀으로 많이 사랑을 좀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연기도 잘 알아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최고로 에이틴이 10대 20대 초대박이 났었대요 저는 못 봤는데 누적 조회수가 무려 3억회 감사합니다 반응이 좀 있었어요 어때요? 주위의 10대 20대 중에 너무 감사하게도 알아보거나 막 지나가면 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아 조금 모자 없이는 못 걸어다니 예에이 선생님 모자를 좋아하시나 보죠? 아 네 제가 벙거지를 좀 좋아해가지고 아 맞아 맞아 감기 걸려서 그때 또 마스크를 아 그랬구나 연기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원래 연기 전공 같은 걸 했어요? 아니면 원래 꿈이 연기자도 있었어요? 어땠어요? 회사를 들어오고 나서 너무 좋은 기회로 고등학생 때 한 번 연기를 도전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너무 연기라는 매력에 빠져버려가지고 저는 계속 회사에서도 아이돌이라는 꿈도 가지고 연기라는 꿈도 나는 너무 가지고 싶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어가지고 그 꿈을 계속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구나 노래도 잘하시잖아요 수현 양이 아 잘합니다 말하는 톤의 목소리가 좋아요 오 그래서 연기 톤도 상당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몇 살이에요 수현 양? 22살입니다 22살이야 네 목소리는 계속 듣고 있잖아요 약간 좀 약간 성숙된 그런 느낌의 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니 저 이렇게 말하면 또 밝음 стр 이게 됐어요? 어딜 있어?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가지고 다 됐어요 Devn 하하핳H 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팬들과 영상통화를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팬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오 영통으로 해요 팬들하고? 네 어떠식으로? 누군군 뽑아? 네 추첨을 통 요 그 이벤트를 해가지고 네 팬분들과 영상통화로 팬싸인회 를 비대면으로 이렇게 합니다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사인해줬다고 어디다 보내줄 수는 없잖아 사인하고 택배로 택배로 보내줘? 너무 좋아하겠다 근데 영상통화 이벤트에 수아양의 친오빠가 당첨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친오빠가 기독들 응원이 엄청난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수아 오빠가 그냥 일반 분이 아니에요? 네 일반 분이 아니시고 같은 아이돌 선배님 왜요? 아스트로의 문빈 아 문빈이야? 네 맞습니다 친오빠가? 네 친오빠입니다 문수아 문수아입니다 문빈이구나 문빈이 여기가 오빠는 많이 왔다 갔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냥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아니면 사이에 누가 있어요? 저랑 오빠 둘밖에 없습니다 오빠를 보면서 나도 가수가 돼야 되겠다 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땠어요?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오빠랑 그냥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오빠가 먼저 이렇게 선배님으로서 기를 그 안에 아이돌이 두 명이라니 쉽지 않은 일인데 아 아닙니다 와 가수가 두 그것도 이제 스타가 두 명이 이제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점이라도 봤으면 집안에 별이 두 개인데 뭐 이렇게 과찬이십니다 어렸을 때 자라면서 어땠어요? 문빈하고? 오빠랑 어렸을 때는 좀 많이 투닥거렸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엄청 많이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많이 응원해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부모님이 조금 더 먼저 데뷔하는 오빠 때문에 더 마음을 놓으시고 네 좀 더 안심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죠? 오빠가 걱정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응원을 더 많이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뭔가 잘하고 있냐 그래도 무대 보면 조언도 되게 많이 해주고 정말 좋은 오빠를 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남매가 또 아이돌이니까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한 명이 되면 한 명이 좀 힘들어하고 그런 걸 보면 오빠가 그걸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힘들어 야 하지마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응원해준 걸 보면 맞아요 맞아요 음 근데 수아씨는 개그 욕심이 많아요? 아하하하하 개그 욕심이 네 많습니다 좀 해봐요 좀 뭐라도 해봐 아니 아니 근데 그게 제가 개그 욕심이 막 평소에 뭔가 이렇게 개그를 딱 하면은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 그냥 말장난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아 약간 아재개그 같은 거? 네네 멤버들이랑 얘기할 때 그냥 정말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장난들 있잖아요 어 뭔지 알아요 뭐 앞으로도 뒤로도 약간 이런 느낌 아프터 서비스 뒤부터 서비스 뭐 이런 거 네 그런 느낌 옆부터 서비스도 해주고 위부터 서비스도 해주고 했던 거 네 사이드로도 해주고 대각선으로도 해주고 그런 느낌 네 그럼 중간중간 해봐요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아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쇼단원들이 우리 빌리가 나온다고 해서 인스타그램에 요청해주신 질문입니다 하나씩 질문하고 답을 직접 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질문 던져보세요 네 친해지고 싶은 아이돌 멤버가 있다면 누구인가요? 솔직하게 한 명씩 자 수아부터 네 저는 일단 데뷔 전부터 정말 팬이었던 아스트로의 문빈? 와 오케이 오 오케이 네 그냥 두 분은 괜찮고요 그 분은 괜찮고요 네 저는 그 있지 선배님의 어 있지? 유진 선배님 유진? 네 류진 선배님의 굉장한 팬이어서 이유는? 아 정말 저는 무대도 너무 좋아하고 카리스마 있죠 네 카리스마 있고 평소에 성격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좋죠 정말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팬입니다 아 진짜 선배님 팬입니다 우리 아들도 있지의 팬이에요 아 멋있으시죠 자 이번엔 수현 아 저는요 아 저는 너무너무 많은데 진짜 딱 보면 와 저 사람처럼 뭐 혹은 진짜 매력이 있어서 막 이렇게 남자 아이돌 멤버도 괜찮아요 아 저는 오마이걸 선배님 오마이걸 네 미미 선배님 뭐에서 끌렸을까요? 아 제가 최근에 너튜브를 보고 이제 브이로그를 하시는 걸 제가 연습생 때부터 봤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저 너튜브에 같이 친해져서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 바람이 있으면 언젠가는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좋아요 네 저는 소녀시대 유나 선배님 아 제가 최근에 완전 대선배잖아 네 샵에서 뵀거든요 한번 마주쳐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 선생님께 제가 누구냐고 여쭤보셨다고 그래서 이제 네 얘기를 해봐요 지금 유나씨가 가끔 방송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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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기해보세요 네 선배님 너무 팬이고 정말 오래전부터 항상 좋아했고 정말 지금 너무 떨리네요 네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선배님 야 소녀시대가 2007년에 데뷔했어요 와 그럼 그때 몇 살이었어요? 2007년이면 학기 1학년? 2007년이면 제가 4살? 4살이었을 때 와우 네 4살 몇 년생이에요? 2003년생? 네 2003년생입니다 음 그렇겠네요 그러면 소녀시대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한 게 몇 살 때쯤이에요? 와 소녀시대 내가 초등학교 때?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자주 불렀었어요 아 소녀시대 소녀시대 음 좋아요 우리 빌리를 짧지만 좀 턴다고 털어봤는데 털린 것 같아요 어때요? 별로 안 털린 것 같지? 아 너무 짧아가지고 네 아쉬운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완전체를 또 모셔서 네 또 노래도 들어보고 라이브도 들어보고 퍼포먼스 좀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리 미리 크리스마스 아 미리 미리 크리스마스 지났네 지났어 지난 거야 아 그렇네요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어요 잘 보냈죠 크리스마스 네 너무 잘 보냈어요 아 정말 잘 보내셨죠 마지막 활동 계획도 알려주시고 인사 부탁할게요 네 저희 빌리가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할 예정이고요 2022년부터는 더 활발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많이 찾아뵐 예정이니까 저희 빌리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콜투쇼에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다음에는 저희 7명 완전체 빌리로 나오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더 열심히 할 테니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빌리였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 네 그러면 지금까지 빌리뷰 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빌리뷰 사랑해요 멤버들 보고 싶어 멤버들 보고 싶어 다음엔 7명에서 콜투쇼 꼭 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리 맨리로 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Stoneby Night 말사랑해주세요 안녕 밀키웨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